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연구원님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2분기 성적표가 맑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잠정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넘게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 과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잘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은 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12조를 넘어버렸습니다. 반도체 때문이다, 반도체가 너무 좋았다, 반도체 쇼티지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전혀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오늘을 통해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여를 한 부분은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사업 후별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출 쪽에 있어가지고 견주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다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해에 또 이제 중국에서 어떤 코로나가 조금 잡히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또 살아났고 이 경기가 좀 침체되었다가 또 살아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고를 좀 축적해놓으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아졌고요. 그래서 뭐 서버용 디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좀 일어났던 부분인데 이러한 어떤 일정 부분 재고가 어느 정도는 좀 쌓여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나갈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 기대치에 충족을 하는 모습이 나아질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제 이 코로나 변수가 언제까지도 이어질지일 것 같은데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비대면 활동이 계속해서 이제 활동이 길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도체 수요는 사실상 계속해서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이 수출 쪽의 어떤 호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실적 나오면 늘 떨어지기 마련이었는데 그게 거의 패턴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이랑 좀 다른 거는 좀 실적 발표 전에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는 양상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 전에도 안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잘 나올 거다 기대치가 있었고 그 전에 주가에서 굉장히 상승세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고 또 뭐 컨센서스를 굉장히 상회하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래도 이 하반기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좀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정점을 찍어가고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제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우려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잠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 때와는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오너의 부재도 있고 또 뭐 M&A 공격적인 어떤 행보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삼성 SDI만 하더라도 지금 국내에서 배터리에서 공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응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경쟁사들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업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설비 증서를 이뤄나가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기 급급한 모습이 좀 나아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오히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예상치 못했던 어떤 플랜들이 계속 나오게 됐었을 때 시장에서는 조금 환호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어떤 이벤트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소비 심리도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또 국내 기업들의 이 수출 호조 자체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2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써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신데 이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중장기적 관점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진행을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같이 포트 구성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